다시한번 소개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천패만산 인간수산 사는 곳도 가지가지 귀 귀찮으니 따로 집판한다 편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잡는 형사 계룡사내부채도사 연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차 드럭땡신 자장 잡아서 꺼내자기 요리한다 요리사 소개한다 중개사 파마한다 미용사 가로한다 가로사 어둠어둠이야 자세한 선간선 사는 곳도 같이 가지 귀비창이 따로이야 술파는다 청장수 밥파는다 밥장수 옷파는다 옷장수 고기채서 발장수 넓고먹는 백수 운동한다 선수 축구야고돈고 배고시는 불톱박싱 어떤 말을 간다기수 집짓는다 목수 아도깍는다 석수 고랑이자는 포수 어둠어둠이야 자세만 사는 간사 사는 곳도 같이 가지 고기채서 아다다다다다 아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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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즈웅 쇼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다 같이 화이팅! 1, 2, 1, 2, 3, 4 천국만 사는 간사 사는 곳도 가지가지 귀청이 따돌려 설교한다 목사님 또 물열려 스님 가르친다 선생님 선거친다 의사님 천공이 연예인 나다 지키는 군인 육군, 군군, 해군, 그룹, 대투사 자승병, 의병 공무보는 공무원 업무보는 대사원 경기보는 경비원 청소하는 미워원 올롤르기야 천국만 사는 간사 사는 곳도 가지가지 귀청이 따돌려 안농사 짓는 너 부와 고기 잡는 너 부와 고사장의 잡포 알바돈이 품질 부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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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지껏 지껏 오셔서 아픈 듯한 날에서 상정이 없단 치면서 고생고생하는데 백수가 웬만이냐 천국만 사는 간사 사는 곳도 가지가지 귀청이 따돌려 헤이! 호잇 호잇 호잇! 야 잘한다! 추락! 추락!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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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기획 1일에 도착! 2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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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기획 3일에서 2일에 3일에 2일에